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볼 건데요. 이 내용들, 거시건전성정책,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고요. 리터루족, 블록딜, 린스타트업, 경제후생지표, 스텔스통장, 긴축발작, 경제협력개발기구, 해지펀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가 너무 단순화된다고 해서 지교하지 마시고 몇 개씩 끊어가지고 같이 공부해보면 지루함이 확실히 덜어질 거예요. 그러면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면 돼요. 시스템 리스크가 시장 전체의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것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과도한 금융 불균형 축적 억제, 금융 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실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랑 이거랑 같죠? 이게 거시건전성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은 금융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조회가 안 되는 비밀 계좌를 말하는데 일반 통장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시 공인인증소로 접속하면 모든 계좌가 잔액 거래 내역이 뜨지만 이 통장은 공인인증소라고 해도 아예 안 나타난대요. 보안이 철저한 대신 가입과 이용은 불편하다. 개설을 원하는 은행 지점에 직접 찾아가서 인터넷으로 조회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이 통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유명한 전투기 이름 있죠?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어떻게든 인터넷에서든 그런 걸로 조회가 안 되는 통장. 스텔스 통장. 그 다음에 주택 가격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것이 60%라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6천만원까지만 대출해 준다. 은행 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책으로 쓰인다. 이게 LTV죠.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런 투 밸류 레이셔라고 해서 이 LTV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아파트가 시가가 1억원이래요. 1억원이면 시가가 1억원인데 이때 LTV를 60%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 아파트 가격의 60%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위한 규제책으로 쓰이는 의미가 뭐냐면 이 LTV를 60%에서 40%로 낮춰봐.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6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 줄어들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 부동산을 사기 위한 자금 규제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 한글 요거보다 LTV라는 말로 더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던 것을 중단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 정책을 한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긴축 정책으로 전환될 때 금융시장이 겪는 충격을 말한대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정의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답이 벤 버넨키 전 페드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니까 전세계 근융시장에서 신흥국가 통화같이 주가와 동반하라고 하면서 막 요동을 쳤어요.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긴축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하는 게 긴축 정책을 펴는 거죠. 나 긴축 정책 할 거야. 기준금리 올릴 거야. 라고 살짝 한마디만 맨 버넨키가 했더니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게 마치 환자들이 그 저기 아픈 분들이 발작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긴축 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축 발작이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리턴과 부모품을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족의 합성언데 이것은 한 번 독립했다가 경제적인 사정도로 다시 부모집으로 돌아가는 성인들을 얘기한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리턴과 캥거루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터루족이다. 이름도 잘 갖다 붙여요. 리터루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경제부흥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유력경제협력기구 OEC의 1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 선진국이 60년 12월에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뭐겠습니까 이거. 좀 있으면 여기 나와요. 우리나라는 95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96년 12월에 가입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36개국이 회원국가이며 경제성장과 안정, 국제무역개발원조, 금융, 다국적기업, 투자,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연구한다. OECD죠. OECD. 그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포인트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96년쯤 96년이라고 정확한 연도도 필요없어요. 그냥 90년 중반쯤에 가입했구나. 그래서 OECD 가입을 해가지고 IMF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인이 사실인데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IMF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온 건데 아무튼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관의 대량매매로서 기업들의 대규모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에 지분을 넘기는 거래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포인트죠. 이거 당일 장중 주가금락은 피할 수 있으나 다음 날 주가 하락할 확률이 높은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블럭 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블럭이란 게 뭉탱이란 뜻이죠. 주식을 한 뭉탱이로 대량으로 물량을 어떻게 서로 거래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블럭 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요. 그래서 15페이지 펀드에 부과하는 각종 조세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소수의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실물 자산 등 다양한 영역에 투자하는 여기서 소수의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여기가 밑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거 뭐겠습니까? 해치펀드겠죠. 해치펀드. 이거 해치펀드예요. 소수의 투자자 단기 차익. 딱 이게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일단 빨리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고객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그 상품을 개선해 가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방식인데 여기서 린은 기대다의 의미가 아니라 기름기가 없는 비용을 절감한 날씬한 뭐 그런 의미겠죠. 이라는 의미로 쓰인대요. 린이란 말이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린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를 완성이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어떤 상품을 내놓고 이거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개선을 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오케이. 자 마지막 복지 지표로서 한계성을 갖는 국민 총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노드하우스와 토빈이 제안한 새로운 지표를 말한다. 현재 주요 지표로 활용 중인 국민 총소득은 국민 복지 GDP, GMP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뭐 주부의 가사노동이라든지 여가공예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 또는 복지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GDP하고 GMP 구하는 게 얼마나 그 사회가 생산을 많이 했는지 그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이것은 국민 총소득의 후생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 양적인 생산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거기에 있는 그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후생 복지 뭐 이런 거를 좀 놓으려고 그랬어요. 복지 후생 요소를 추가하면서 비후생 요소를 제외함으로써 복지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는데 결국은 통계 작성할 때 이 후생 측면을 비용으로 그러니까 그 수량으로 금액 가치를 정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결국은 사용되지 못해 길게 읽어놨는데 되게 저기 허탈하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 후생 지표라고 합니다. 후생 지표. 그러니까 이런 국민 총소득처럼 양적인 어떤 물질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게 아니라 후생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큰 실용성은 없다. 그거 경제 후생 지표.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씩 단어를 익혀가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딸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드렸듯이 핵심인 부분 그 부분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나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